저 스스로가 이중돌봄 세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정책위장과 깊은 논의를 기울였고 정책팀에서 처음으로 이중돌봄 세대 4050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중돌봄 세대 부모님 모셔야 되고요 아직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아서 부모님도 자녀들도 돌봐야 되는 이 세대 이분들에게 정책에 포커스를 맞춘 적이 있었나 정당이 이런 면에서 조국혁신당이 최초로 이중돌봄 세대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신장식입니다 2022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40대 50대 중장년층 사망원인 1위는 암입니다 우리네 세대가 처한 환경은 암을 유발할 정도로 고단하다는 뜻입니다 사망원인 2위는 자살입니다 자살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생활 문제입니다 40, 50세대가 처한 사회와 환경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정부와 정치에서 소외받던 40, 50세대를 위한 정책을 말씀드립니다 40, 50세대는 이중돌봄 세대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모셔야 하는 돌봄의 부담을 이중으로 짊어진 세대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굳건히 떠받쳐 주신 여러분의 부담을 그리고 저 자신의 부담을 조국혁신당이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중돌봄 세대의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미루고 미루었던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생애 첫 주택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낮은 금리와 긴 대출기한에 40, 50주택드림대출 출시하고 국민연금 조기인출 및 주택연금을 연계하여 내집 마련을 원하는 40, 50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둘째 부모님을 모시는 40, 50세대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지겠습니다 국가가 함께 져야 하는 일입니다 장기 요양보험 재가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요양병원 간병비를 포함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국으로 늘려 간병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정부 중심의 어르신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돌봄 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부모님 부양소득공제액을 기존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7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실 경우 추가공제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자녀를 키우는 40, 50세대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과 초등 돌봄의 부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역 수요에 맞게 확대 배치하고 민간 어린이집 지원 강화를 통해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초등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학내 돌봄교실을 대폭 늘리고 학교 밖 마을 돌봄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돌봄 인력을 대폭 늘려 교사의 업무가 중없는 안정적인 돌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기준을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청소년 지원 실질화하고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한 무이자 자녀교육 생활비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자녀 키우는 부담을 나누어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2막을 고민하는 40, 50세대의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일배움, 여가, 복지, 정보 등 복합 서비스 기능을 갖은 50플러스 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40, 50세대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계획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중 돌봄 세대인 40, 50 여러분 지금까지 정부와 정치는 청년, 여성, 아동 등을 위한 정책을 주로 개발하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40, 50세대는 오히려 소외되었습니다 이중 돌봄의 고통에 시달려왔습니다 저희가 늦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늦게 고민을 시작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행복할 수 있도록 더 찬란할 수 있도록 더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더 선명하게 끝까지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